많이 맞추는 사람이 밥 속이 오 좋다 많이 끌내는 독자 여러분 둘 셋 개코졸! 안녕하세요 큐니티입니다 K-POP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Let's go! LSTLT 중간에 있는 여왕! 유스텝! 매일 써! LSTLT LSTLT 우주소주소주소 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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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네트로웨이 어 내츄럴 아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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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츄럴 어 어 어 어 어 방금 땅선이가 세상이네 NO MY DREAM 내 꿈은 머니 머니 내 꿈은 머니 나 나 나 나 나 내 꿈은 머니 머니 내 꿈은 머니 Jasmine 너 두 번 presum해줘 앉아 아 이거구나 야 나 생각하지 않아 얘가? 내가 K-POP 백화사전이야 좋아요 선배님 낭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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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게 두드려줘 되게 쿵쿵 다시 한 번 쿵쿵 베이비 너 영상 1초씩 내린 거 알지? 너무 덥네요 좀 말해봐 모헌사이 선배님의 드라마! 드라마 모헌사이 그대는 나 세상이 좋아하는 게 그대는 나 세상이 살아가는 게 너도 믿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야 이건 내가 1개인 것 같은데? 세븐틴 선배님의 레벨라인! 랩픈 랩 랩픈 랩 나 핸드 잘한다 랩픈 야 기본이지 역시 틱댕을 많이 했었더라고 아 많이 오 두 소리 저거미 선배님의 홍치뽀! 홍치뽀야 홍치뽀야 나 완전 삐졌는데 홍치뽀야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의 백돌! 관계자국 추리꾼지 여긴 백돌! 공개자국 추리꾼지 여긴 백돌! 공개자국 추리꾼지 여긴 백돌! 너 밥 살 준비해라 소연이원 선배님의 I don't care 소연이원 선배님의 I don't care I don't care 갈만한데 I don't care 어떻게 끝났어? 솔직히 제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밥을 사야겠네요 저희 형준과 선민이 마리클레르 5월 후에 나오니까요 저희 화보와 인터뷰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클레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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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